투석기 박정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투석기 박정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투석기 박정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KBO의 5툴 플레이어였습니다. 2구 내야플라입니다. 수비속 따라갑니다. 아 아쉽습니다. 거포용 코너 내야수였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처리했습니다. 좋은 수비 초구 던집니다. 골! 2구 일루지아 스타 모든 야수를 정지 정지 타구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2점짜리 홈런입니다. 2점짜리 홈런입니다. 3점짜리 홈런입니다. 4점짜리 홈런입니다. 투수, 박정지 살짝 빗맞은 타구 살짝 빗맞은 타구 우측에 파울 약간 늦었어요 볼 카운트는 1&2 넓게 오는 4구째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2&2가 됐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부위에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털털 쿼 8회 초 ssg 랜더스에 공격 오후 타자 1루스 박정권 초고보겠습니다 털털 털털 트라이 트라이 입 трое 치매 zoos pod leek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